자긍심을 갖는 일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자부심을 갖는 일도 좋은 일이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든 나라든 자신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실력을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잊어버리고 나면 큰 낭패를 보거나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소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한국의 전 상장사를 합친 코스피의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12월 8일 날 블룸버그와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12월 4일 날을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애플의 시가총액은 1,402조원, 같은 날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1,384조원이었습니다.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3분기 기준으로 21.5% 코스피 상장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5.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데 반해서 연초 대비 2.5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66%가 연초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1,600조 정도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코스피의 절반 조금 더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주가에는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주가는 오르고 내리는 것이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힘껏 노력해서 지난 70년 정도 만든 기업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애플 한 회사보다 못 미친다는 것은 좀 반성하고 조금 더 성찰해야 될 거리를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냉정한 평가입니다. 생산 요소 가격은 크게 오르고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은 날로 심해지고 근로윤리나 지급윤리는 날로 퇴락하는 수준이 우리나라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쉽게 일하고 쉽게 살자는 분위기고 자기 처지나 형편을 잃어버린 채 서구 선진국에서나 도입할 문안 법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해서 현장을 질식시키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지가 만연하고 나라 돈을 빼먹는 국내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생산적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시간이 가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분위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충고와 고원입니다. 어제 공병호TV는 이러다 진짜 망한다는 제목에 그런 다소 공격적인 제목을 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분이 그 방송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김사부라는 분입니다. 한반도는 오래전부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무역,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최장 근로시간, 극심한 경쟁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불평, 불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무역은 경쟁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잘 정보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늘 얼의 위치에 있으며 어느 순간 일이 잘 풀려 갑이 되었다가도 경쟁자에 의해서 언제든 얼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창업한 창업주들이 다들 그렇게 움직여 지금의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밑의 직원들은 줄줄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수성 안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언제든 얼의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극한의 경쟁사회 속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그 밑의 근로자들은 이제 갑을 넘어서서 슈퍼갑이 되려 합니다. 그게 이 나라의 뼈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앞서서 남들보다 좀 더 일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원래 그래 왔습니다. 정신들 좀 차립시다. 한국인들이여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김 사부님이 남기신 것은 그야말로 현장을 잘 아는 우리 상황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조언이자 흉고이자 호소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항상 경쟁기업과 경쟁국이 존재합니다. 어떻게든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일자리와 소득 원천 자체가 고스란히 한국 땅을 떠나서 경쟁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한국인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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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